게임 놀이터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매한 PS4 게임입니다 사무라이 배경이 게임인데요 몽골이 일본을 침략했을 당시 소재로 하면 오픈월드입니다 게임 방식은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게임 제목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고요 PS4로만 즐길 수 있습니다 PC로는 불과하고요 게임 엔진은 자체 제작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 게임은 CD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짜잔 한 장입니다 초의 특전인데요 디지털 콘텐츠 바우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미니 사운드 트랙 진 아바타 진 다이내믹 테마를 코드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개봉을 소개했습니다 자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